KKTV 다관전, 다자하오. 모시시엔 진즈도구입니다. 소원 정호폰 보고도는 인물리키 마취시계 유타카편 2부 필모그래피미 수상내역입니다. 마취시계 유타카편은 2부 필모그래피미 수상내역 1부 전반적인 내용 및 여담 3부 CMO으로 전세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필모그래피는 한 작품당 10초의 시간을 할당하는데요. 영화와 드라마 필모만 377개입니다. 10초씩 주면 3770초고 이를 분으로 환산하면 62분 정도 됩니다. 이렇다 보니 1부에 전반적인 내용과 여담을 모두 넣었고 2부에는 필모와 수상내역만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모그래피를 살펴보겠습니다. 필모는 위키피디아 일본에 나온 것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번역이 이상할 수도 있어 나무위키의 필모 부분을 보고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이렇게 해도 제목이나 배역 이름이 틀릴 수도 있고 조지연에 대한 부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마트식의 유타카이 필모는 와 정말 이제 보시면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겁니다. 먼저 영화 필모그래피입니다. 1990년대에 지옥의 경비원에서 조연으로 후지마루요. 병원에서 죽는 것에 출연 푸른 하늘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출연 매자메이야기에 출연 오후의 유언장에서 조연으로 요옥과 다이거요. 투패전 아카기에서 조연으로 야기역 후라토의 출연 토모코의 경우에서 조연으로 후지이 역 태산술집의 유령에서 조연으로 암살자 역 홍콩 대야총의 터치앤메기에 출연 도쿄야곡에 출연 가드독에 출연 링에서 조연으로 요시노 역 린 라센에서 조연으로 요시노 역 여영사 리코 성모의 깊은 심연에 출연 쇼무니에서 조연으로 아나사키 하지매여 소련 잘 바바바바이 카리스마에서 조연으로 네코 짐하여 아드레날린 드라이브에서 조연으로 쿠러여 음앤버밍에서 조연으로 힐아웃과 세컨 찬스에서 조연으로 희빈어요 고질라 2000 밀레니엄에서 조연으로 메스컴 크루요 2000년대 2000년 넘데이에서 조연으로 크고 마사키요 도라헤이터에서 조연으로 이누이 젠시로요 자와자와 심어키타좌에 출연 찐찌롬 아이에서 조연으로 우디왕력 브리드 피를 빠는 아이에서 조연으로 다짐하여 신 신이 없는 싸움에서 조연으로 마치다 야스조요 산문배우에서 조연으로 키니에노 아니요 산문배우에서 조연으로 키니에노 아니요 인간쓰레기에서 조연으로 올백남자요 텐마루의 개에서 조연으로 니라사키요 사토라레에서 조연으로 시라키 시기오미역 야쿠자열전 법과 용에 출연 모두의 집에 키 큰 남자요 타마가와 소녀전쟁에서 조연으로 토마배치요 짐승해라 우리들의 원숭이와에서 경비원역 최악의 출연 사토라레에서 조연으로 키니에노 슈라 유키이메에서 조연으로 렌삿력 2002년 필라멘트에서 조연으로 테라지마 리키요 드라이브에서 의사여 초강도에서 토가시구미 용왕휘 조장 미나미역 로클롤미싱의 부장역 야쿠자항쟁 발발도쿄에 출연 SF위핑크림에서 조연으로 히데 사이토피에르 역 형무수 안에서에서 조연으로 코야 마사여시 2003년 트라이에서 조연으로 히터노여 내고안에고에서 조연으로 타라시게키요 오드비에서 조연으로 이노우의 역 로디오드라이브에서 조연으로 터미역 총성 라스트 드롭 오브 블러드에서 조연으로 요시자와 역 드래곤헤드에서 조연으로 사이키 역 락커즈에서 대외사회자 역 버즈아이에서 조연으로 권도장군 역 2004년 메시아 전해진자들의 출연 착신아리에서 조연으로 후지에다 이치로여 도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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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빼미에서 조연으로 토쿠모리신타로여 로스트 마이웨이에서 조연으로 고로여 이노타마 염주삼이주 오레오레에 출연 빌리버에서 조연으로 시마다 역 지구에서 마지막 두사람에서 조연으로 유키오 역 스마트 형사제 빼앗긴 형사 세치스에 출연 피아 땀에서 조연으로 고신기옥 레이디 조커에서 조연으로 니시무라 간지역 2005년 야쿠자의 아내들 정염에서 조연으로 나가미네기 소조역 교섭인 마시타 마사요시에서 폭발물처리관 반장역 고쇼님 마시타 마사요시 어서오세요 환자님에서 오카야 이조역 딜리니 집에서 포도원 주인역 거북이는 위로 파일 플리이오에 에서 라면집의 아버지요 시노비에서 조연으로 쇼군에 가신 하토리안조 쇼쇼 시노비 캐치볼 가게에서 조연으로 고토요 2006년 굴려라 타먹고에서 조연으로 나카무라 겐조요 심슨즈에서 조연으로 타카마츠 야스우미요 체케라초에서 조연으로 다마시로 가스지요 도크프렌즈 더 무비에서 조연으로 시라카와요 러프에서 조연으로 니노미야 켄지로요 태양의 상처에서 조연으로 오자키 카치아요 슬픈 천사에서 조연으로 키노시타 타카시오 고양이와 금붕어의 사랑이야기에 출연 2007년 사랑의 형무소에서 조연으로 새끼구치 시계카즈요 문신 타락한 무단검이에서 조연으로 오쿠시마 타카시오 용과 같이 극장판에서 조연으로 타락한 고토요 마레도 마레도에서 조연으로 유가와라 타이치요 도감에 실려있지 않은 곤충들에서 마지막 아버지에서 야마시로구미 조직원 스키야키 웨스턴 장고에서 조연으로 도시오요 전전의 출연 히또리 봇지나 오토코 2리노 고코로ほどける 도보토보 스토리 텐텐 크로우즈 제로에서 조연으로 우시야마요 야유 북도 중 텔레스코픽에서 조연으로 지방주메 퇴심력 리틀디제이 작은 사랑이야기에 출연 스마일상야의 기적에 출연 차차 천혜의 기비에서 조연으로 혼다 사도모리 마사노부여 그차 8년 쉐이킹도쿄에 출연 도와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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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내 심상치 고등학교 꽃은 지지만의 출연 신지진정고통중학교 하나와 지혜라고 K20 괴인 20년상 전해선 과목의 최수여 K20確認 절대 도와주시오 2009년 크로우즈 제로2에서 조연으로 우시야마요 우리 의사 선생님의 출연 구부러저라 스푼에 출연 인스턴트 늪에 출연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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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은 바다가 된다에서 조연으로 하숨아 몰이고요 고고한 메스에서 조연으로 사네카와 치오시오 춤추는 대수사선터 무비3 녀석들을 해방하라에서 조연으로 마요타카 치시게요 하나미즈키에서 조연으로 키이치 켄지로 역 2011년 탐정은 바에 있다에서 조연으로 아이다 역 독폴리스 순백의 정에 출연 2012년 기린의 날개 극장판 신참자의 출연 아웃레이지 비욘드에서 조연으로 시계 타협 2013년 바나나와 글로브의 고래상어에 출연 탐정은 바이 에이터2 스누키노대 교차점에서 조연으로 아이다 역 나는 나에서 형사 아쿠네여 2014년 미타라이 카오루의 사랑과 죽음에서 조연으로 사사옥하여 노노나나카에서 조연으로 수지키 하로이 카오 몬스터즈에서 조연으로 시바모토 타카오 2015년 안녕 가부키초에서 조연으로 이케자와 야스 마에스트로에서 조연으로 소마 히로하키오 심야식당에서 조연으로 켄자키 류요 솔로몬의 위중 전편 사건 후편 재판에서 조연으로 키타오 교사여 히어로에서 조연으로 카오질 겐작으로여 2019년 호시가오카 원더랜드에서 조연으로 기요카와 토오지여 굿모닝쇼에서 조연으로 크로이와 데스이토여 속 심야식당에서 조연으로 켄자키 류요 유지왕에 출연 2017년 아웃레이지 최종장에서 조연으로 시계 타요 탐정은 빠에에타3에서 조연으로 아이더요 2018년 멋진 다이너마이트 스캔들에서 조연으로 모로아시 개장녀 노미토리 자무라이에서 조연으로 마키노비젠몰이 다담아서요 검찰측 죄인에서 조연으로 스와베에 도시노류 커피가 식기전에서 조연으로 후사키야 소노류 2019년 이길에서 조연으로 요산어 테스칸여 이사 다이묘에서 조연으로 모토무라 사내문여 이사 다이묘에서 조연으로 모토무라 사내문여 조연으로 히키타쿠니오요 2020년대 2020년 빠이 거짓말부터 시작인생 희극에서 조연으로 우리 시야마렌쿠요 이토에서 조연으로 토미다 코타로요 제인 소리에서 조연으로 미즈시마 요스케요 일본 독립에서 조연으로 고노에 후미마로요 2021년 바이플레이어즈 만약 백명의 이름 조연이 영화를 만들면에서 조연으로 마치시게 요타카 보니녀 노자금이 없습니다 에서 조연으로 고토 아키라야 신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공개 연기되었습니다 영화는 총 141편에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TV 드라마 필모그래피입니다 1990년대 룬니우리TV의 두사람의 비밀에 출연 TV 아사히의 호라이조 히나코에 출연 후지티비의 나이트헤드 제14화 섀도우에서 조연으로 소리맞혀 후지티비의 트랩티비 17화 이웃사람에서 조연으로 카네코요 후지티비의 마에스트로에 출연 후지티비의 날지 못하는 소녀의 수업중에 출연 간사히TV의 초밥먹기싫어 제1회에서 조연으로 구도요 TBS의 사랑의산물에서 조연으로 후쿠시마 타케이코요 후지티비의 쇼타에스시 미스터초왕 제15회와 16회에서 조연으로 오니무라 유지요 NHK의 모리모토나리에서 조연으로 요시카와 모토하루요 후지티비의 춤추는 대수사전 제2화에서 조연으로 미다 같이시게요 TBS의 사랑의산물2에서 조연으로 후쿠시마 타케이코요 티비아사히의 환상 미드나이트 제2회에서 조연으로 가나이요 티비아사히의 너무 사랑하지 않아서 좋았다에서 조연으로 오가사와라 아타타요 후지티비의 미인 세자며 온천 게이샤가 간다 파이브에 출연 NHK의 신팔의 기억이 있다 무로지아 헤이시로 활인검에서 조연으로 기타미 주저역 후지티비의 기묘한 이야기지역 30일에서 조연으로 교도관역 후지티비의 타블로이드 제7회에서 조연으로 구키신지역 티비아사히의 낮장집 제11화 낮장집 아저씨에서 출연 후지티비의 물의 꽃길에 출연 후지티비의 아프리카의 밤에서 조연으로 히노시로역 니온티비의 부활하는 킹로에서 조연으로 히로키 노리아키역 니온티비의 화요소 스페스극장 쓰라림밤에서 조연으로 세호 류이지역 티비에스의 워료드라마 스페셜 한여름의 공포극장 삼전생의여자에 출연 티비아사히의 인트루더에 출연 2000년 티비아사히의 택시 드라이브의 추리일지 12에서 조연으로 이사카 타다이코요 티비아사히의 토요와이드극장 명탐정 아케치코고로 삼각관의 공포 엘리베이터 밀실살인에 출연 후지티비의 마음 편한 주부의 대모험3에 출연 티비아사히의 아나자 헤븐에서 조연으로 이나토미 케이치요 티비아사히의 토요와이드극장 아줌마 형사 나가이시메코 제4작에 출연 티비에스의 워료드라마 스페셜 로코하마 험목구 살인파일 백자의 피부를 가진 여성에 출연 티비아사히의 추구미에게 작은 생명을 잊지 않아에서 조연으로 부코사카 토시이코요 NHK의 상복의 람데브 2화에서 조연으로 마스크 도시오요 티비아사히 새벽 3시에 루스터에 출연 2001년 NHK의 호조 도키문에에서 조연으로 샤타로요 티비아사히의 아래집집 제1위화에서 조연으로 오가키고로요 니온티비의 내일이 있어 제10화에서 조연으로 오리아라요 후지티비의 우스코이치의 2,3회에 출연 티비아사히의 토요와이드극장 귀자모신에 출연 2002년 후지티비의 미카인 참구로 제5시리즈 제10화에 출연 후지티비의 빅머니 속세의 소식은 주식대로에서 조연으로 막히타요 10원에 올려야 할 때 500만원 100원에 올려야 할 때 5000만원 NHK의 강앤범 수사 제7기에 출연 후지티비의 천체관측에서 조연으로 마치와라 시기키요 아! 아니,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NHK의 로커의 하나코상에서 조연으로 시이나 슌스케요 티비아사히는 거짓말 티비아사히는 거짓말 티비아사히는 거짓말 제4화에서 조연으로 사이키 마키오요 후지티비의 연기자 세컨시리즈 니츠호에서 조연으로 이타초요 BS 후지의 바벨 지하 8층 속재에서 조연으로 이치노세 카즈키요 TBS의 월요미스터리극장 자코검사 우시오 사다시의 사건부에서 조연으로 노기자카 타케시요 2003년 BS 후지의 삐르구리에 출연 NHK의 또 그만둔 카정주전 막붐알기의 명봉행 오구리 상노스케에서 조연으로 구리모토 세배에요 NHK의 인정 전하고 있습니다 에도딸 비각제 3화에서 조연으로 기지하 핫배요 NHK BS 하이의 낭독기행 일본의 명작 엽총에 출연 티비아사히의 하마라테 형사 정렬계 파트세븐 제1화에서 조연으로 산화다요 니온티비의 마지막 변호인에서 조연으로 사와토 케이치로요 티비아사히의 여자와 남자 이야기 제7화 칼을 파는 남자의 출연 후지티비의 얼굴 제11화에서 조연으로 카사이 도오로요 NHK의 무시치의 사건부 신기 쿠사지 제3화에서 조연으로 주아치로요 TBS의 히토나츠의 아빠에게서 조연으로 호소노 이사쿠요 NHK의 돌아온 로커의 하나코상에서 조연으로 시이나 슌스케 역 니온티비의 공범 제3에서 10화에서 조연으로 노자와 마사야 역 와우와우의 드라마 W 사랑과 자본주의에서 조연으로 하마사키 역 후지티비의 태압기 원숭이라 불리운 남자에서 조연으로 하치스카 코로쿠요 티비아사히의 천벌야홍 어둠의 시말첩체 사와에서 조연으로 후쿠다쇼에몬요 2004년 티비아사히의 가정부는 바타 22에서 조연으로 타치카와 마사지역 티비아사히의 이이 있습니다 여자 변호사 오오카 요리의 제8,9화에서 조연으로 요시문의 대체지역 후지티비의 나와 그녀와 그녀가 사는길 제9에서 12화까지 조연으로 사이토 유이치역 후지티비의 파이어보이즈 메구미의 다이고에서 조연으로 몰이타 경감역 TBS의 세무조사관 마도와 타로의 사건부 제11편에서 조연으로 시계무락 굴려요 이온티비의 란포 R 제7화 지옥의 어리깡대에서 조연으로 와타누티역 후지티비의 셀러리맨 형사 포에서 조연으로 후지모리 과장역 후지티비의 여자들의 조야발에서 조연으로 스기타 히로시여 이온티비의 도쿄 원더호텔에서 조연으로 야마자키 신고여 이온티비의 단계 사진에서 조연으로 니넷 한바역 NHK의 세헤라자드 혜저의 잠든 영원한 사랑에 출연 이온티비의 마지막 선물 딸과 사는 마지막 여름에서 조연으로 후르시개 구치울려 티비 아사히의 주신구라에서 조연으로 시미즈 이카쿠 테레비 도쿄의 괴기가족 제8화에서 조연으로 메멘토 모리역 티비 아사히의 저주파엘 넘버 0027 발렌타인데이 추우쿠에서 조연으로 치치아 키네치역 2005년 NHK의 나야말로 사무라이에서 조연으로 타가와 고로역 와우와우의 드라마 W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 운명의 여자의 출연 NHK의 야규주비 7번 승부에서 조연으로 토다 칸카이유 역 푸지티비의 이온전문 변호사 2에서 조연으로 오우니와 탐호치 역 푸지티비의 공중근혜에서 조연으로 요시아스 역 에어벡스와 푸지티비의 도쿄프렌즈 제23모화에서 조연으로 시작하와요 푸지티비의 가진마 룰마에서 조연으로 아라사키 코타로요 푸지티비의 워터보이즈 2000호 여름에서 조연으로 낙하오타이고요 푸지티비의 기묘한 이야기 지옥은 만원편에서 조연으로 붙어요 푸지티비의 도쿄원더투어스에서 조연으로 야마자키 신고요 티비 아사히의 여영사 미즈키 쿄토 라쿠사에서 이야기해서 조연으로 하라다 타켓이요 와우와우의 드라마 W 아르바이트 탐정 백만명의 표적에서 조연으로 심하지요 푸지티비의 여자의 일대기 제3밤 스기무라 하르코에 출연 네네치케이에 클라이머즈 하이에서 조연으로 기시 후미 히라 역 푸지티비의 도망자 카지마 조이치로에서 조연으로 맘이다 까치시게요 2006년 니온티비의 구도 신이치에게 보내는 도전장 작별까지의 프롤로그에서 조연으로 히가시쿠니오 역 TBS의 그렇죠에서 조연으로 가스카베 역 티비 아사히의 파트너 시즌4 제17화에서 조연으로 쿠리마타코지 역 푸지티비의 서유기에서 조연으로 혼세마왕 역 푸지티비의 못난이의 눈동자를 사랑해 조연으로 우에시마 사토시 역 테레비 도쿄의 원한해결사무소 볼트에서 조연으로 곤도슈 역 니온티비의 59번째 프로포즈에서 조연으로 마스터 역 2007년 티비 아사히의 백포대 제1밤에서 조연으로 야마모토 카쿠마야 우지티비의 지내하는 아버님 제458 5,8,9화에서 조연으로 샤쿠반 역 하얏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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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코모 동영상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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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ыла 아 Indian exam OD 아앗 子 검사역 2011년 TBS의 신춘드라마 특별기획 붉은손가락 신참자 카가큐이치로 다시에서 조연으로 고바야시 주입력 후지TV의 컨트롤 범죄심리수사 제6화에서 조연으로 미아하라 카즈미역 후지TV의 프로포즈 형제 태생순별 남자와 결혼하는 법에서 조연으로 안자이 갱고로요 와우와우의 드라마 W 재생거류에서 조연으로 곤도 카즈미역 TV 아사이의 토요 와이드극장 사랑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조연으로 야마시타 세이지 형사역 간사이TV의 굿라이프 고마워요 아빠 안녕 139화에서 조연으로 사하모토다이치의 아버지역 니온티비의 동키호테에서 조연으로 효토다이스키요 후지TV의 금요프레스티지 마스른 속삭인다에서 조연으로 하시모토 노부이코요 NHK의 라스트머니 사랑의 가격에서 조연으로 노즈키 요다이옥 TV의 아사이의 나의 하늘 형사편에서 조연으로 타무라 마사하루요 마이니치 방송의 심야식당2에서 조연으로 켄자키 류요 2012년 테레비 도쿄의 고독한 미식가에서 조연으로 이노가시라 고로요 TBS의 운명의 사람에서 조연으로 치카사 슈이치 테레비 도쿄의 수요미스터리나인 위증법정에서 조연으로 미기타 카추요 TBS의 블랙보드 시대와 싸움 교사들 제2밤에서 조연으로 야스다 타카추요 TV의 아사이의 엔서 경시청 검증수사관에서 조연으로 우수히 쇼조요 TBS의 써몰 레스큐 천공의 진료소에서 조연으로 사와구치 퇴추요 후지TV의 심야에도 춤추는 대 수사선 더 파이널에서 조연으로 바요타 카추시게요 테레비 도쿄의 고독한 미시카 시즌2에서 주연으로 이노가시라 고로요 후지TV의 늦게 피는 해바라기 내 인생 리뉴얼에서 조연으로 쿠사카 퇴체요 와우와우의 연속드라마 W 히토리 히시카 3,4회에서 조연으로 아유카와 고로요 후지TV의 금요프레스티지 마추모토 세이초 사후 20주년 특별기획 위옥에서 조연으로 이와세 코어치로요 2013년 후지TV의 디너에서 조연으로 이마이 고스키요 NHK의 야외의 벚꽃에서 조연으로 야마오도 겜바치요 간사이TV의 행복해지는 세가지 쇼핑에 출연 테레비 도쿄의 고독한 미시카 시즌3에서 주연으로 이노가시라 고로요 후지TV의 금요프레스티지 시월사 여왕의 법의학에서 조연으로 무라카미 마모르요 TBS의 형사의 눈빛에서 조연으로 후쿠몰이 세이치요 TBS의 변신 면접관의 우울에서 조연으로 크로크쿠 아리사토요 2014년 NHK의 아시오에선 여자에서 조연으로 히지타부 조타로요 니온TV의 내일엄마가없어 제2호 8화에서 조연으로 카와시마 타케시요 티비 아사히의 사신군에서 조연으로 주입력 요미요리TV의 집안에서 조연으로 모토무라 추투무요 와우와우의 연속드라마 W 토크소우에서 조연으로 미타무라 코타로요 테리비 도쿄의 고독한 미식가 시즌4에서 주연으로 이노가시라 고로요 후지TV의 히어로 시즌2에서 조연으로 카와시를 견잡으며 와우와우의 연속드라마 W 히가시노 게이고 변신 제4회에서 조연으로 하무라 카루이코요 와우와우의 연속드라마 W 죄인의 거짓말에서 조연으로 카모시타 카자요 마이니치 방송의 심야식당 3에서 조연으로 겐자케류요 류짱 류짱 TBS의 여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에서 조연으로 나비노 카우루요 2015년 후지TV의 데이트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에서 조연으로 야부시타 도시호요 후지TV의 데이트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 2015 여름비탕에 출연 후지TV의 적과 흑의 개키조 검은 간호사에서 조연으로 다나카 아키라 역 후지TV의 닥터 린터로에서 조연으로 하스미 에이스케어 TBS의 월요 골든 특정 유격대 기자 후세 큐이치에서 조연으로 쿠로다 유스케어 니온TV의 데스노트에서 조연으로 야가미 소이치루요 NHK 종합의 2030 저편의 가족의 출연 테레비 도쿄의 고독한 미시카 시즌5에서 주요원으로 인호 가시라 고로역 테레비 도쿄의 수요 미스터리 9 경시청 특명형사 두 사람 다이칸야마 콜드케이스에서 주요원으로 미트업을 유탁하여 2016년 테레비 도쿄의 고독한 미시카 설날 스페셜 한겨울에 후카이도 아사이카와 출장편에서 주요원으로 인호 가시라 고로역 와우와우의 연속 드라마 더블유 황무지의 사랑에서 조연으로 미타무라 다카시오 간사이TV의 멋진 선택 택시 스페셜 수증기 속의 선택에서 조연으로 쿠로다 캔고역 DBS의 재발행 가능해서 조연으로 와다야스키오 NHK의 토토TV에서 조연으로 왕시오 후지TV의 기묘한 이야기 16봄 특별편 퀴즈 아저씨에서 주요원으로 수수께끼 아저씨여 NHK의 NHK 스페셜 미해결 사건 빨공호 로키드 사건에서 조연으로 요시나가 유숙해요 테레비 도쿄의 고독한 미식가 스페셜 한여름의 동북 미야기 출장에서 주요원으로 인호 가시라 고로역 TV의 아사이의 저격에서 조연으로 마타케 타케시 마타다카역 2017년 테레비 도쿄의 고독한 미식가 설날 스페셜 인호 가시라 고로의 긴 하루에서 주요원으로 인호 가시라 고로역 테레비 도쿄의 바이플레이어즈 만약 6명의 명주연이 쉐어하우스에서 생활한다면에서 주요원으로 마치시기 유타카 본인역 테레비 도쿄의 수요 미스터리나인 경시청 특명형사 2인2 신구추 아라키초 콜드케이스에서 주요원으로 미토베 유타카역 테레비 도쿄의 고독한 미식가 시즌 6에서 주요원으로 인호 가시라 고로역 테레비 도쿄의 파옥에서 조연으로 오타사카 히로시여 후지티비의 귀족탐장에서 조연으로 야만모토여 테레비 도쿄의 낚시 바보일치 시즌2 신참사원 하마자키 댄스케에서 조연으로 인호 가시라 고로역 와우와우의 아키라토시아키에서 조연으로 야마자키 코조역 TV 아사히의 내각정보조사실 특명수사관 비둘기에서 주요원으로 수나미 타에 역 테레비 도쿄의 고독한 미식가 석달 금음날 스페셜 먹기끗 세토우치 출장편에서 주요원으로 인호 가시라 고로역 2018년 TBS의 언내추럴에서 조연으로 카미쿠라 야스오역 테레비 도쿄의 바이플레이어즈 만약 명조연이 테레비 도쿄 아침드라마 무인도 생활을 한다면에서 조연으로 마치시게 요타카 본인역 NHK 후쿠오카의 후쿠오카 지역드라마 뉴메이드림에서 조연으로 소오다토시오역 테레비 도쿄의 미드넷 저널 사라진 유괴범을 쫓아라 7년의 진실에서 조연으로 야마가미 미스아키역 테레비 도쿄의 고독한 미식가 시즌7에서 조연으로 인호 가시라 고로역 NHK의 태양을 사랑한 사람 1964 그날의 패러니픽에서 조연으로 야마 코미노역 BS1의 공연 10시 TV 아사히의 지정 변호사에서 조연으로 카케이다 고로역 TV 아사히의 헤이세이 바실에서 마치시게 요타카 본인역 테레비 도쿄의 고독한 미식가 4달 금음날 스페셜 교토 나고야 출전편 생방송으로 먹겠습니다에서 주연으로 인호 가시라 고로역 2019년 NHK 종합의 이에야스 에도를 짓다 전편에서 조연으로 인하 다다스 구요 NHK의 이다텐 도쿄올림픽 이야기에서 조연으로 히가시 류타로역 테레비 도쿄의 두개의 조국에서 조연으로 야마바 오토시치요 간사이티비와 후지티비의 퍼펙트 월드에서 조연으로 카와나 모토이사역 와우와우의 연속드라마 W 악당 가해자 추적조사에서 히가시대 마사히로와 더블주연으로 코구레 마사토역 TV 아사히의 하얀거탑에서 조연으로 우카이 유지역 테레비 도쿄의 고독한 미식가 시즌8에서 주연으로 인호 가시라 고로역 TV 아사히의 시유경찰 시작했습니다에서 조연으로 단순한 교수역 테레비 도쿄의 고독한 미식가 2019 섣달 금음날 스페셜 긴급지령 나리타 후쿠오카 부산 총알 출장편에서 주연으로 인호 가시라 고로역 2020년 TBS의 내일의 가족에서 조연으로 오노데라 슌사쿠역 와우와우의 아버지와 아들의 지하 아이돌에서 주연으로 센도 마슴여 테레비 도쿄의 오늘의 네크무라상에서 주연으로 고양이 마을 고양이요 TBS의 미우사공사 제8회에서 조연으로 카미쿠라야스오요 테레비 도쿄의 월요 프리미어 8 경시청 유시물 수사 파일에서 조연으로 야마노오치 사부로요 테레비 도쿄의 고독한 미식가 2020 섣달 금음날 스페셜 나의 식사에 미리란 없다 고독의 불꽃놀이 대작전에서 주연으로 인호 가시라 고로역 2021년 테레비 도쿄의 바이플레이어즈 명조연의 숲에서 100일간에서 주연으로 마치시기 유타카 보니녀 NHK 종합의 지금 여기에 있는 위기와 나의 호감도에 대하여에서 조연으로 미우시 총장력 테레비 도쿄의 고독한 미식가 시즌9에서 주연으로 인호 가시라 고로역 드라마는 총 236편에 출연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합쳐서 377편이네요 필모 분량이 엄청나서 영화와 드라마를 제외한 필모는 자료 수집 시간과 영상 길이 문제로 제외하였습니다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2회에도 무대공연 43개 작품 비디오 3편 TV 애니 1편 극장 애니 1편 더빙 2편 라디오 10회 버라이어티 8회 다큐 기행 교양 프로그램 12회 저서 1권 CM 나레이션 6회 다양한 CM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부 마지막으로 수상 경력입니다 2007년 제 62회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에서 말해도 말해도로 나무조연상 2009년 제31회 요코하마 영화제에서 우리의 의사 선생님으로 나무조연상 2013년 제22회 도쿄스포츠 영화대상에서 아웃레이지 비욘드로 함께 출연한 11명과 공동수상으로 나무조연상 2014년 제11회 올해의 드라마에서 나무조연상 2018년 제27회 도쿄스포츠 영화대상에서 아웃레이지 최종장으로 오우스기렌, 오오모리나오, 피에르타키, 카네다토키오와 공동수상으로 나무조연상 총 5회 수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듣는 인물이키 마치시기 유타카편 2부 필모그래피 및 수상내역을 마칩니다 다음편은 마치시기 유타카편 3부 CM모음입니다 요청은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연예인을 요청해주세요 한 명의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청과 제작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류 동네 생각하시고 구독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